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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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는 사람이 인내심 꼴등인거야 아우 그치야! 설치해! 설치하면 이거 인내심 꼴등이야 인내심 진짜 없는 사람이야 아 그치야 설치해? 참아야돼 지금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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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나 둘 셋 야! 자 여러분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탈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점프 안합니다 점프 안하고요 A키 D키 양옆으로 가는 거 있죠? 안 씁니다 그냥 오직 W만 눌러서 깨는 아주 쉬운 걷기만 하면 되는 그런 탈출 맵 태태기님을 위한 탈출 맵이죠 저를 위해서요? 제가 이중에서 가장 실력자인데 요루루님도 솔직히 맨날 게임하다가 죽잖아요? 아닌데요? 못하니까 아닌데요? 오늘은 죽을 일도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한 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탈출의 이름은 인내심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는 것 스테이지 1 끈기 가자 진짜 제말대로 W키만 누르면 깰 수 있습니다 아 안가져 앞으로 안가지잖아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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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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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그만해 나 죽어 죽어 아파 아파 죽을 하고 때리는 거야 아 나 세 칸 세 칸 세 칸 세 칸 잠깐만 잠깐만 저 저 저 저 두 큰 세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아 아 두 큰 세 큰 네 큰 네 큰 다섯 큰 여섯 큰 진짜 쉽죠? 제가 봤을 때 어느 탈출 맵보다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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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봐봐 점프는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직 앞으로만 가면 돼 나 잘못해야 돼 거미줄을 해치고 앞으로만 가면 돼 이거 물 누가 깔았어?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물 보다 이 아래 샌드 스톤이 더 문제야 아 샌드 스톤까지 깔아놨네? 아래에 샌드스톤이랑 물이랑 거미줄까지 이러니까 늘릴 수밖에 없어 디버프가 3개나 걸려있어 샌드스톤이 아니라 소울샌드라고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아 치지마요 치지마요 아 요르르님 얼굴이 안보이네 소울샌드보다 역시 샌드위치가 맛있지 않나? 이거면 이거 앞으로 빨리 가는 법 알아냈습니다 먼저? 먼저? 왼쪽 왼쪽 오른쪽을 좌우로 흔들어 째내버리면 앞으로 좀 더 빨리 가요 안가지는다 기분탑 안낼까요? 아예 안가지는데 좋았어 좀 더 따라잡았다 스페이스버 누르면 빨리 가진다 스페이스버 누르면 안돼요 이거 스페이스버 누르는 순간 공중에 매달려서 쿵쿵히 해야돼 한번 해봐야겠다 안가지네 스페이스버 더 안 눌리는데? 하하하하하 와우 와 이거 아 그러네 위에 벽이네 자 여러분들 이거 보기 지루하시죠? 네 저도 힘들어요 던질 수 없어요 인내심 테스트해 여러분들도 영상 넘기지 말고 인내심 테스트해 동상 하시죠 순순히 태태기님 얼굴이 눈만 보여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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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호들아 내가 버튼을 눌렀다 아 아 아 안돼 아 아 잠깐만 기다리봐 잠깐만 생선 뭐야 뭐야 고양이를 이동시키는거야 저쪽으로? 그래 내가 먹어야지 이런 먹으면 안돼 먹으면 우리 못때릴거가 오 쭈쭈쭈 고양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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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볼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관심을 가지 한 명만 들어야 돼 가만히 들고 있어봐 볼 때까지 기다려 볼 때까지 고양이가 볼 때까지 냐옹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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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새침한데요 새침하구만 냐옹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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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냐옹 냐옹 아무래도 요루 를 때리면 나오지 않을까 어 본다 여기가 오 좋아 본거 아니지 너 이 각도로 그냥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이겨면 이겨면 됐다 됐다 야 우리 생선 내려 생선 내려 이리 오면 통과가 되는거네 아 밟으면 어떡해 고양이 널 써야되는데 이봐야겠어 당신의 대기번호 124번 24번? 그러면 몇번째에요? 몇번 남았어요? 23번 24번 기다려 기다려 어디에 번호가 떠요? 옆에 오른쪽에 이게 뭐가 아 그러네 와 저희 그러면 약 2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요? 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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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초였어? 아니야 초도 아니야 이거 더 느려 더 느려 3초에 1초 지나가는 거 같아 1초가 아닌데 3초에 1초인가? 3초당 1초 지나가 넘는 거 아니야? 네가 쓰는 거 아니야? 아니 좀비긴 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천당이 더 빨리 가겠다 야 아냐 와라 와라 다 때려부셔 뭐가 나올지 몰라 이거는 기다리는 게 답이야 그냥 인내심이 없으세요 탑이 4번 됐는데 드디어 네 양념이 앉아서 기다려요 잠만 기다려 보세요 난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너네 은행을 장해라 어제 사우나도 가고 어 어 뭐 다 했어 내가 첫 번째로 할 거야 가만히 계세요 안돼요 염두는 있으세요 왜 이렇게 염두는 하지 못해요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 그거 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기하세요 아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확실히 누가 꽃인지 모르겠다 네?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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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 cuando 라이징어파카 아 원래 이 기 pertaining에에 꽃이 놓여 있었지만 전혀 위화감이 없잖아 아이 나아 으아 땡기 으아아우 으아이 어이 여기 여기 꽃을 한번 꽂아줄게 내가 이거 양귀비 꽃으로 화분에 야 노루루를 화분에 꽂자 화분에 놔봐 그래그래 어 여기로 일로 들어가 여 이 전체가 화분이야 어 아이고 죽었네 당수를 치셨어 46번 47번 다 왔다 다 왔다 거짓말 하지마 내려갈까 우리 일로? 안돼 안돼 못 부셔 못 부셔 어? 어? 버튼이 있어? 버튼이 있어? 거봐 내가 그렇다고 했지? 내가 똑똑한 거였어 버튼 누르면 빨리 가지나? 해봐 어? 빨간다 빨리 빨리 눌러봐 그거 왔다 갔다 해봐 기본 탓이었던 거 같은데요? 어? 이 바보야 거기 평생 있어라 지금 시맥값 안 넣어준 거 아니야? 아 이 바보야 거기 또 내려갔냐? 어? 여기 쓰레기통이야?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바보야 그만 버려 방기 방기 뿡뿡 난 쓰레기통이 아니야 방기 방기 뿡뿡 됐다 됐다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아 무섭나? 무섭나? 이 겁쟁아 혼자있게 무서워 응? 인내심 테스트를 해봐 거기서 잠깐만 근데 쓰레기통을 왜 연거야? 둘 중에 쓰레기가 한 명이기 때문인게 아닐까? 쓰레기를 버려 들어가 역시 너도 쓰레기였구나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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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통에 갇혀있는 녀석들 어? 왜? 왜 우리가 바보처럼 이걸 이렇게 할 생각을 했지 이걸 뜯어 뭘 뜯어 그 다음에 이거를 버튼을 써보는거야 뭘 써 어디다 써? 어디다가? 어디다가? 어디 안내원한테? 그래 말도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 문 닫아 쓰레기통 문 닫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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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닫아 안돼 안돼 그냥 닫아버려 그냥 닫아버려 잠깐만 아 기다려 다 왔잖아 인내심이 들을게 없니? 맞아요 아 지금 벌써 71번 왔네 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 50평은 더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 너 왜 나갔어 인내심이 그렇게 없니? 이 바보들아 난 인내심이라고 찾아볼 수 없다 진짜 인내심 없네 이 사람 이 바보들아 이 바보들아 아 75번이다 드디어 아 너무 아 너무 여기 좋더라 아니 너무 오래 걸려 이 땅에 빠고 좀만 놔봐 요로야 이쪽으로 봐봐 얼마나 자연이 어? 손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제 아저씨 혼자 나가고 다 해롭다 나와봐요 아저씨 봐보들아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여기 좋아 거기는 거기가 감옥이야 아닌데요? 무슨 소리 하는거야 아저씨 아저씨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잉혁혜님 제가 네 솔직히 잉혁혜님의 인내심 지금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굉장히 좋네 이 정도는 안되겠어 인내심이 좋네 이 잉혁혜님한테 뭔가 좀 더 그 그 내면을 달고 닦아야 돼 뭐가 필요할 거 같아 아 예를 들어 이렇게 기다리는 거 가지고는 뭐야 이거 뭐 하시는 거죠? 아 익사를 시킨다 저기요? 익사로 되겠어? 인내심이 제가 고난 1단계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되겠어? 나는 이런 걸로는 화 안내는데 안되겠다 그냥 택탱이 1단계에 있었던 소울샌드랑 밭을 가져다 놓고 여메님 거기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아 아 아 아 이런 걸로는 안 좋지 용암이 내 몸에 들어와도 난 끄떡안해 아 그냥 제가 가서 죽이고 올까요? 어 나쁘진 않은데 오케이 92번이다 다 왔다 이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내 몸에 용암이 들어와도 난 끄떡안해 아 장난하대요 지금?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라고요 에? 좀 기다려 아 아 아니 좀 기다려 다 왔어요 페기스타버 다 왔어요 아 이 사람들 내기하실래요? 여기에서 그 124번이 기다리나 이 밖에서 124번이 기다리나 제가 봤을 때 똑같을 겁니다 아 흐흐흐흐흐 아 아 아 아 아줌마 기다려요 다 왔잖아요 지금 124번 안 근데 이정도면 지금 우리 다 이미 이미 확실히 좋은 거 같아 아니 기다리는 동안 지금 뭐 가만히 좀 계세요 여러분들 기다릴 수가 없다고요 기다려요 좀 다 했다 우리 아무것도 안하게 여기 마우스 손 떼 마우스 손 떼 마우스 손 떼 마우스 손 떼 가만히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 이제부터 가만히 오케이 츄 하하 하핰 하하 핸드 쩌니? 요로루 인내심을 참지 못하고 터뜨린다고 하는거야지금요? 설치하면 안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레드스만 이러면 돼 레드스만 이거 이거 박는 사람이 인내심 꼴등인 거야 설치하면 이거 인내심 꼴등이야 인내심 진짜 없는 사람이야 설치해 설치해? 참아야 돼 지금 왜 그러냐? 내가 조금만 인내심의 길이를 더 증가시켰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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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누르면 안 돼 이거 누르면 인내심 꼴등이야 4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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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1 121 121 122 123이야 123 한번만 기다립니다 내가 안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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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좀만 기다려야 했지 어? 어 여기 어디야? 어디 여기? 플레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레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레이 주셔서 감사합니다? 깼네? 땡기 뭐야 저게 저게 다였어? 결국 죽는 거였잖아 엔딩이다 아 인내심을 정말 길렀다 오늘 와 끝났다 아 제작자님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너무 거져먹는 거 아닙니까? 아 세상에서 제일 쉬운 탈시맵이니까요 아 쉬운 게 쉬운 게 아닌데요? 가장 힘들었다 가장 힘들었다 참기 힘들었다 아 참 뭐 힘들어 버렸지 뭐야 진짜 진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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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내해 인내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인내심 테스트하기 맨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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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